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오늘 약간 2020이라고 그때 회의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월간 세븐틴 하는 거 잠깐 이게 설마 월간 세븐틴 1월 10일입니다 1월은 도겸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도겸? D.K 저희가 지금 1월으로 2020년에 스타트는 D.K 영웅스럽게도 저희가 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새해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하고 싶으면 딱 하고 이제 정말 2020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캐럿분들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계신 모든 분들 2020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적게 일하시고 모두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의상은 좀 약간 갇혀있게 댄디하게 입고라고 하셨는데 약간 저도 아침에 와서 2020에 이 주제를 듣고 이걸 할 거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어떤 거를 한다는 걸 잘 못 들어보고 그냥 약간 음식을 먹을 거다 아 근데 꼭 여기서 음식 괜히 준다면 그러니까 약간 의상은 이렇게 입혀 놓고 음식을 먹는다 2020년이 새해가 밝았으니까 명절 느낌을 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혹시 마카롱이 나올 경우 마카롱 먹지 맙시다 미식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그냥 내가 그런 거 한 거 같은데 정확히 나도 몰라 그럼 아직 정확히 뭘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혹시 막 그런 거 아니야? 괴싱 먹방?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설날 음식이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먹는 거라고 대충 듣긴 했거든 그럴 수도 있겠다 똑! 꾸! 똑! 그나저나, 그나저나, 이나저나, 저나저나 지금 뭐라는 거지? 진짜 붙는 게 없죠 진짜 막 배에 윙윙 윙 이렇게 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을 때가 2020 미스터리 미스터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스터리 미스터리 지금부터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명절 음식을 즐기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들은 4단계에 걸쳐주는 특별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잘 즐기실 수 있도록 행운이 함께하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운이 왜 함께하지? 즐기는 게 괴식? 목소리 좀 밝게 해주시면 안 돼요? 목소리는 변조가 됐는데 말투로 보니까 피디님 같거든 이제는 라이브를 안 하시고 녹음을 하겠네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설날 음식은 뭐야? 설날 음식? 설날 음식? 떡볶이 있죠 뭘 먹으라는 거지 지금 1단계는 잡채입니다 잡채? 한 명씩 무작위로 식사 도구를 뽑아 잡채를 먹게 됩니다 오케이 단 주어진 시간은 5초입니다 5초요? 그럼 지금부터 식사 도구를 뽑겠습니다 한 명씩 나와 원하는 번호를 외쳐주십시오 원하는 번호? 몇 번부터 몇 번? 원하는 번호 1번부터 20번 1번부터 20번? 아직 20개가 있나 보다 있나보다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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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잡채 나오나요 잡채? 컴온 오 잡채 명절식 잡채 진짜 젓가락 맛있겠다 5초예요? 아 5초 안에 먹는 거야 그러면 이거 그거 아니야? 5초 안에 못 먹으면 못 먹는 개수나 뭔가 있는 거 같아 무게나 뭐 이런 것만큼 근데 그럴 거면 어? 시작 1 2 3 4 5 땡 끊어 끊어 맛있겠다 근데 잡채 맛있어 보인다 맛있지 맛이네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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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맛있어 보인다 그래도 맛있지 잡채 차갑게 먹어야 돼 그래 차갑게 먹어야 돼 엄마가 바로 참기름 두르자마자 부르자마자 부르자맞게 해 아 고기로만 싹싹 골라져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야 너 뭐야 너 음식을 왜 들고 와 그게 뭐야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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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미스터리해 미스터리 미스터리 오늘 복근이 몇 개야? 오늘 복근이 많네 복근이 많네 한 툴 오 멋있어 멋있어 자 저는 1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머리카락 8kg 아령풍크 어 아 아령풍크 아 아 아 아 와 몸 잘 안 하더니 딱 아령이 있네 아 근데 8kg 아령으로 어떻게 먹어 지금 저 안에서 이미 소리가 막 어 그러니까 창 어 괜찮아요 적 씨가 때려요 야 야 이거 어떻게 먹었어 와 와 멋있어 거리 계산을 잘 해야겠는데 우와 야 너무 너무 고운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시작 1 2 3 4 5 2 4 5 5 5 5 5 5 5 5 5 6 5 6 6 6 먹자 먹자 너무 해 먹어 야 뱉지마 뱉지마 일부러 안 먹는건데 저는 10번 나가겠습니다 10번 눈감은 멤버 젓가락 눈감은 멤버 젓가락? 아이쿠맨 그러면 잡채를 코로 먹을 수도 있겠네 야 근데 도겸이 저거 잘 어울린다 안 되나 코 큰 게 비슷하잖아 시작 1 2 3 4 5 땡 오 많이 먹었어 무제 무슨 해파리 잡아먹는 것 같았어 1번 하겠습니다 1번 1번 과일 포크 과일 포크 작은 포크 나쁘지 않아 과포 민규 형 이거를 5초 안에 다 드신다고요? 다 못 먹겠는데 이거 꽤 양이 낫네 준비 아쉽다 시작 1 3 자 머리를 잘했어 잘 먹었어? 얘 뭐야 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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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입이 크다 그럼 2 할게요 2 2 2번 포크 아 생각보다 뭐 초반 거에 많이 안 섞여있나? 아까 뒤 젓가락 나왔을 때 머리카락이 생겼는데 시작 1 2 3 4 5 아 깔끔했어요 그냥 되게 깔끔하게 먹었네 고상하게 드시네요 그래도 고기를 한 입 먹었네 지금 다들 처음 게임이라 그런지 뭐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아주 좋아요 50번 내보낼까요? 누구세요? 네 저는 그러면은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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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감은 멤버 비닐이 잡는 오 보니는 눈감은 멤버 비닐이 잡는 석가락이 아니지 저는 어.. 아 저 쟈시? 아 쟈시 쟈시! 호시 쟈시! 호시 쟈시! 여호시! 이렇게 잡으면 입에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준비! 시작! 손 덤드면 안 돼요? 1, 2, 3, 4, 5 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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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야돼요 자 흘렸어 흘렸어 미스터리 미스터리 7번 러시피 linkedide 머리카락 7번 비닐장갑 오 오 Better likely 아이템이 다 좋은데요? 평균적으로 나쁘지가 않네 비닐장갑 좋네 원우형 거 빨고 도겸은 3초! 시작 rejected 시작 1, 2, 3 4, 5 오케이 많이 드셨어요 좋아요 진짜 명절 느낌이 난다 그렇게 먹으니까 그 땡겨.. 그렇지. 맛있지? 야 맛있겠다 야. 음.. 슈아 형? 자시? 오케이 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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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15번 춥나요? 15번! 오케이 15번 자시! 15번! 15kg! 15kg! 슈아 형 준비됐을 때 얘기해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슈아 형 준비됐을 때! 슈아 형 2점! 어 오케이 오 지난 거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시! 아 또 준비됐다. 작업해보자. 시작! 다시! 이번즈 도대체innen 중! 혹시 시작!!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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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ج Sub! 5번 점프 4번 해 4번 4번 안 한 거 같은데? 4번 눈감은 멤버 비닐 장갑 veasる zien 호민 revs 오 자쉽 선수이요? 그냥 뭐죠? 경기 나가나요? 일단 멋있게 해야지 멋있게 오케이 오케이 키 아 뭐야 Com 아 뭐야! 오 땡! 이거 없어? 아니 못 씻기고 부탁해 나 코어 들어갔어. 저는 11번. 11번. 이쑤시개. 사실 이쑤시개면 승관이 형 입장에서 예능 신이 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위에 두꺼운 양파가 있어서 지금 두꺼운 양파로 약간 그 빗자루 느낌을 살짝 주면서 자 준비 됐나요? 시작! 아 안 집혔죠? 아 좋아요 좋아요. 오! 오 땡! 오! 양파들이 먹었어요. 호로록! 이게 잘 먹는 사람 어떻게 해도 잘 먹어요. 어 어떻게. 여기 자막 가로열고 잘 먹는 사람 뜨는 거 아니야? 잘 먹는 사람. 띵! 이나! 16번. 16번. 저는 17번! 쇼고래. 젓가락 한 잔. 젓가락 한 잔. 야 나쁘지 않네. 뭐 나쁘지 않네. 이쑤시개보다 낫네요. 젓가락을 부러뜨리면 되잖아. 부러뜨려 먹으면. 세 젓가락을 할 수 있잖아. 그것도 부러뜨리면 되잖아. 작. 1. 2. 어 들면 안 돼요. 3. 어? 4. 5. 5. 5. 입안에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뭐.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드셨죠? 다음 음식. 2단계는 김치전입니다. 아니! 내가 좋았죠? 김치전에 추가된 특별 재료를 뽑게 됩니다. 특별 재료. 특별 재료를 추가한 김치전은 즉석에서 만들어지며 각자 편안하게 본인의 김치전을 드시면 됩니다. 우와! 김치는 김치. 그럼 지금부터 특별 재료를 뽑겠습니다. 3명씩 나와 순서대로 원하는 번호를 외쳐주십시오. 3명씩 나와. 나랑 같이 나가자. 나도 같이 나갈래. 어 그래 너 할까요? 그래도 김치전인데 김치는 들어가겠지요? 오케이 그럼 나는 똑같이 1번. 잠깐만 1번. 1번 세다. 참치. 오 나쁘지 않아. 참치 김치전. 야 참치. 너무 좋잖아. 2번. 오케이. 아 보수지. 2번. 아니 아니야 진짜. 치즈. 오케이 나 치즈. 와. 아니 괜찮아. 내가 골라준 거 같아. 9번. 9번. 초코 시럽. 아 초코 시럽. 와 요즘 초코랑 김치. 아 초콘데. 와. 이게 아니네. 김치전의 이 초코 시럽이 은근 단짠단짠일 수 있어서 맛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바꾸실래요 그러면? 네? 이거 비주얼 되게 좋은데? 어 야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상치, 치즈, 초코. 와. 초코. 야 초코가. 초코가. 초코가 제일 맛있어 보여. 냄새가 우선은 고퀄이야. 와 냄새가 초코 냄새밖에 안 나와. 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 초코를. 앞에 김치전의 냄새가 확 났잖아. 하나도 안 났잖아. 저 초코를. 맛있을 거 같아 근데. 맛있을 거 같아 근데. 맛있을 거 같아 근데. 먼저 치즈부터? 어 치즈부터. 치즈 맛있을 거 같아. 맛있겠다. 치즈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맛있을 거 같아. 보시면 어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있다. 고소함과 김치전의 매콤함이 섞여서. 민규가 봅시다 민규. 참치. 참치도 맛있겠다. 참치도 진짜 맛있다. 참치는 그 자체가 간이 돼 있어서 싹조름하게 싹. 싹. 모주 아니야 지금. 야 밥도둑이겠는데 저거. 와 맛있다. 이야 만족스러운 표정. 아 기분이 좋아. 아 기분 좋아. 이거는 뭐. 나도 좋았으면 좋겠다 기분이. 뒤에 싹 바다가 오네. 아. 아 그러니까 김치전이 왔는데. 바다가 갑자기. 참치. 그 크래커에서 참치 올려서 먹는 거 뭔지 알아요? 아 알죠 알죠 알죠. 크래커가 씹히다가 마지막에 참치가 팍. 아. 오케이. BK. 자 먹어볼게요. 맛있을 거 같아. 약간. 나는 근데 진짜 괜찮을 거 같기도 해. 난 잘 모르겠다. 난 좀 힘들 거 같아. 소스 많은 부분으로. 아 음식은 도전이지. 딸기 시럽 이런 거 아니고 초코니까. 어우. 납붙지 않을 수도 있어. 핫케익이야. 단짠단짠. 팬케이크. 팬케이크. 진심이야?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돼. 김치전이라서 명절 생각나다가 갑자기 발렌타인으로 가요. 갑자기 발렌타인으로. 설날. 설날에서 갑자기. 설날에서 갑자기 발렌타인인가? 갑자기 가는구나. 한 2주를 갑자기 끼워넣어요. 이게 말이 맞아요. 아 진짜 웃겨. 아 이게 돼. 자 다음 3명. 저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불닭소스. 나 아까 불닭소스 있을 거 같아. 저는 8번. 8번. 베이컨. 베이컨. 베이컨 너무 좋잖아. 베이컨. 김치 볶음밥 메뉴도 있고. 진짜 맛있는데. 저는 14번. 이건 웃긴 거다. 14번. 웃긴 거다. 블루베리. 너무 싫어. 블루베리 너무 싫어. 블루베리 너무 싫어. 불닭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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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명호 베이컨. 먼저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맛있네. 남길 겸에 우리 줘. 그냥 맛있어요. 맛있나 봐요. 블루베리도 같이 입에. 같이 입에 넣을게요. 같이 입에 넣을게요. 비주얼은 나쁘지 않은데. 원우 형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원우 형 핫케이크 좋아하잖아. 진짜 먹어줘? 블루베리도 먹었어? 어때?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뭔맛이야 이게. 그래도 김치전에 이제 블루베리도 안토시안이니. 불닭소스 한번 먹어볼까요? 불닭소스. 새어나온 기름 자체가 색감이 지금. 용감이야 용감. 일단 조금만 먹어봐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와 저 진짜 맛있겠다. 아 많이 먹지 못하잖아? 됐습니다. 먹어봐. 진짜 매워? 바로 오진 않을 거예요. 아니야 불닭소스 바로 와. 오히려 원우가 불닭을 잘 먹어. 매운 걸 잘 먹냐. 매운 걸 잘 먹냐. 주아 형 지금 충격. 충격까지는 냄새가 나. 불닭 냄새가. 지옥의 성운. 지옥의 성운. 자 저희는요? 20번 모르겠습니다. 20번. 와사비. 야 근데 버논이 즐길 거야. 아이야. 우리 아까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야 딱 색깔 나오나? 아 19번? 19번. 마늘. 마늘 괜찮아. 마늘 괜찮아. 마늘 맛있어. 마늘 맛있어. 마늘을 익히면은. 진짜 사랑대라고 하시는 거 같아. 그럼 이어서 18번 할게요. 18번. 18번. 독차 아이스크림. 난 차라리 이게 좋다. 나머지. 우진이 형. 디노 형도. 우진이 형. 디노 형. 우지 형 디노 형. 저는 5번 하겠습니다. 과연. 과연 5번은. 5번.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민초. 야 나쁘지 않아. 나 괜찮아. 민초파? 나 민초파. 16번. 16번. 청양고추. 와. 16번. 다시. 민초가 너무 부럽다. 자 여러분. 지금 다섯 분께 한 번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먹어볼까요? 저거 청양고추잖아. 그냥 고추가 아니라. 그냥 탁고처럼 먹어. 탁고. 오케이. 먹겠습니다. 청양고추야? 청양고추 청양고추. 야 오늘 댄초 좋아하잖아. 지금은 괜찮아. 지금 괜찮지? 이따 큰일 날 거야? 청양고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냥 매운 걸 이걸로 다르네. 나 안 먹었는데 왜 매워.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아 이거는 뭐 그냥 자주들 해먹거나 하죠 이렇게. 녹차와 김치라. 옛날에 개그원센터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하시냐. 근데 평양고추가 너무 세가지고. 음. 맛있어? 어때? 김치 맛이 안 느껴. 6,000원 맞나? 뭐 아플이야? 녹차 쿠키 먹는 거 같아. 녹차 쿠키. 자 다음 버논이. 야 이거 좀 먹어볼래. 이거 좀 힘들어. 이거 좀 힘들다 진짜. 버논이 올 거 같지? 고추냉이. 와. 아 아니. 씹어 만성하는구나. 씹어 만성하는구나. 그냥 씹자마자 확 와? 어. 아 이건 뭐야. 아 진짜. 자 승관이. 승관이 또 원샷 해야지 또. 반 적어서 버논아 가시죠. 승관이 저거 먹고 입에서 마늘 나왔으면 좋겠다 자막은. 와. 자막 부은 재미래. 와. 생마늘이야? 생마늘. 근데 생각보다 맛이 나잖아. 부진 않을걸? 생마늘. 안 어울리진 않아. 승관이 어때? 거기서 한마디 하면 이제 마늘 자막 나올 거야 이제. 와. 마늘. 자 이제 우지 거는 뭐. 맨 처음 받았을 때는 형태가 다 뚜렷해서 어 그러면 뭐 먹을만 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김치전의 온도 때문에. 지금은 스며들었어. 밤에 야식이 너무 먹고 싶을 때 식욕 감퇴. 양輪 같으니까 Olympics%가 touchdown 어찌됐내. 근데 이 색깔 자체가. 어때. 어때요? 갈다가 마지막에 김치를 싹 감싸 줄게요. 우지야 칫솔 갖다 줄까? 괜찮은.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김치 맛이 안 나? 오히려 김치 맛이 더 나. 오히려 나는데 민트 초코랑 잘 어울려? 그니까 이게 김치가 씹고 감칠맛이니까 어찌됐든 간이 강하잖아. 근데 사이드에서 민트 초코가 이렇게 달래줘. 아 달래줘? 그니까 형. 아 진짜로. 달래줘요. 보호해주는 거 같아. 괜찮네. 우지 형 우지 형. 나 진짜 충격 먹었어. 이거 진짜 어떡해. 아 너무 먹기 싫다 했는데. 그래요. 괜찮았어. 먹고 싶을 때 바로 내가 해줄게. 제가 두 번째 음식까지 먹었는데요. 빠르게 한 번 세 번째 음식을. 4단계는 떡국 정식입니다. 아 떡국 정식. 몇 번 한 명씩 시간과 대시벨을 뽑게 됩니다. 각자 뽑은 시간 동안 떡국 정식을 드시면 됩니다. 단 본인이 뽑은 대시벨을 초과하는 순간 식사는 종료됩니다. 아 떡국 정식. 그럼 지금부터 시간과 대시벨을 뽑겠습니다. 오케이. 한 명씩 나와 시간, 대시벨 순으로 원하는 번호를 외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높으면 높을수록 되게 좋은 거네. 시간 1번. 1번. 1번 먹고 싶은데. 아 너무 잘하네. 라면 익는 시간이네요. 라면 익는 시간. 충분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대시벨 1번. 1번. 85 대시벨. 오 85 더 좋은 거야? 오케이. 아 85로 2분에 흥분하지 마. 충분해. 어떡해? 80 뭐가 높네. 왔다 왔다. 떡국. 어 냄새 너무 좋은데? 이야. 진짜 맛있겠다. 비주얼 미쳤어. 야 진짜 맛있겠다. 반찬 봐. 옆에 그 탈비진. 다 조용히 해주세요. 촬영할 거예요. 진짜 진지한 촬영. 3, 2, 1. 시작. 봐. treat. орging. ن brown. 가사. 고생. 라면.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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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 가사. 가사. 사랑.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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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60만원. 몇 분이나? 이거 사진 찍어줘. 좋겠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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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지금 식사 끝나가지고 수술이었어. 어 남았어. 야 잘 먹는데 너무 좋겠네. 야 심지어 다 먹고 5초 남았어요. 최고치가 75였어. 아 진짜 75. 야 이거를 멤버권 12번 봐야 되는 거야? 17! 17. 17번 2분 30초. 11. 11번 60대 leazeball. 아 60대 leazeball 힘들다. 무슨겁니다 60은 들잖아? 끝나면 돼. 진짜 맛있다 근데 갈비찜이 하나도 뻑뻑하지 andere. 와 야 너무 맛있겠다 근데 꽉두기가 또 아우. 아 나 부는 데 진짜 미칠 것 같아. 떡국도 맛있어. 아우 갈비 어우 enc Wis boys 야 왔따 x2. 왔어요? 어 왔어요? 와 승관이 형도 큼지막한 걸로 주셨어요 와 저 중닭김치 같다 와 맛있겠다 진짜 와 진짜 근데 이거 미쳤다 자 시작 땡 야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근데 이제 뭐 60대씩 넘었어요 아무런 행동은 제 행동에 의한 게 아니잖아 이게 의한 게 없을 때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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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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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김치에서 김치를 62 김치 2번 김치 2번 오케이 그러면 11번 2 2번 5분 오늘 주인공 데시벨은 18번 1,000데시벨 1,000데시벨? 너는 그냥 여기서 식사하고 있어라 도영이는 그냥 따로 먹어도 돼 야 부위도 야무죠 맛있게 먹어 노겸아 110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열 명이 손을 지르면 찬이 나와 다 떠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야 110 잘 먹겠습니다 시작했어요 떠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야 그럼 우리 이번엔 잡담을 할까? 어머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머 떡국 국물이 너무 맛있네 어머 떡국 국물이 너무 맛있네 떡국 국물도 우와 승관이가 먹던 김치 한번 먹어볼까? 네 아그작 다 넣어주시고 아그작 지어줘 아그작 지어줘 다음 월급생한테 복싱 어때요? 복싱 야 뼈가 들고 뜯어줘 뼈가 들고 뜯어줘 뼈가 두 개나 있대 얘들아 와 뭐야 이게 야 진짜 미쳤다 와 와 너무 맛있어 멘트 한번 알려주세요 응? 멘트 한번 와 야 이러면 또 75밖에 안 돼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야 진짜 최고다 최고 저거 천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나 이렇게 만 편이 먹을 줄 몰랐어 형 원래 얼마 정도 커야 천 나와? 천은 안 되는 거 같아 그냥 그냥 무제한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냥 말 안 되는 거 하나 여기서 진짜 하 비행기 와 야 국물 아닌 거 먹고 싶어 텁텁해 마 니글니글거려 아 국물도 좀 먹어볼까? 조금만 종 좀 쳐줄게 와 와 와 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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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다 안 먹어도 되죠? 네 깎여야 돼 빨리 진행을 위해서 저기로 갖다 드릴게요 라스트 형 이거 한입 더 먹어야지 응 나 야 그거 진짜 맛있어 아 미안해 이거랑 고기가 같이 먹기 국물를 싹 헥으면 이거 한번 씻고 아 이거 먹기 쉽고 아 이거 먹기 좀 모를래 라면 먹고 싶어진다 그 몸에 아 아까 뜯던 거 와 저 고기 미쳤다 아우 와 맛있다 와 미쳤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뭔가 촬영하면서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2분 3초 나왔다 2분 3초 나왔다고? 2분 3초 나왔다고? 반반 반반 출연했어요 다 안 드셔도 돼요? 난 다 먹어 다 먹어 저 이거 마지막에 할게요 네 와 너무 맛있겠다 아 미안해 김치아님 형 아 아 미안해 김치아님 고기 하나 그냥 먹어 다 먹어 나는 막 호시 형이 조겸이 착하다고 그러잖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먹어도 돼요 다 먹었습니다 아 맛있다 아 오케이 그냥 제가 촬영해드릴게요 갖다 들면서 먹으려고 그러지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그래서요 저 고도와 함께 저녁 얘기하면서 당신은 지낭을 에어 감사합니다.